네 반갑습니다 네 최신 경영을 저격하죠 리크사엘츠 리킹 강사입니다 오늘도 스피킹 기출 2023 0104 토픽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이 토픽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목차가 다 나왔구요 실제 이번에 업데이트 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바쁘고 하루에 한 3,4시간 잤나 계속 만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토픽들이 또 주어진 바람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저희 원어민 선생님 검수팀에서도 좀 바빴구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이 0104 그리고 이 스피킹 기출 토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네 이미 이제 카톡으로나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많은 Q&A가 달려 있었어요 도대체 이 토픽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엄청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했구요 여러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찝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을 아실 거에요 파트 1 약 30개, 파트 2 약 50개, 파트 3가 약 50개의 토픽에서 파생돼서 약 4개정도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 토픽들이 파트 3 토픽에서 한 테마당 원래 4개가 들어있던 질문들이 총 6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각 2개씩 늘어났고 토픽이 약 51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51개를 2 곱하면 102토픽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102토픽을 이제 원래 한 3만 단어인데요 제가 3만 9천 단어까지 썼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,2,3,4 그 다음에 5,6 총 2개가 더 추가가 다 합하면 102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토픽들을 더 많이 응집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델 답안을 더욱더 많이 알고 가면 훨씬 더 좋다 근데 제가 모델 답안을 좀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실제로 조금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4개에서 6개로 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토픽들을 바꿔서 얘기하려고 많이 했구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age is just a number 이런 식으로 idiomatic expression도 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좋은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학생 중에 교본이 될 만한 학생인데요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인데 저의 IELTS 8점 모델 답안을 보고 점수를 딴 거예요 어디서? 본인의 군 부대 안에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안에서 이 책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해서 뱉고 그래서 점수를 고득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학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인강 듣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은 이것만으로 봐서 점수를 딸 수 있었던 건 이 기출 토픽들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이 연결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관련 어휘들이 또 리스닝이나 리딩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스피킹 학원 다니고 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그 같이 클라스메이트랑 몇 번 떠들고 아무 생각 없이 첨삭 안 받고 이런 학생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많이 가르쳐봤잖아요 100명 이상씩도 가르쳐봤습니다 한 반에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다 어떻게 케어를 못해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돌이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100번 가느니 그 다음에 10번 가느니 여기 있는 토픽들을 한 번씩 더 보시고 어떤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할지를 고민해 보시고 가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토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8점 만들어준 학생이 워낙 많아요 저는 IELTS 공식 파트너 강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트렌디하고 더욱 더 채점 요건에 잘 맞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책과 함께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듣기만 하는 스피킹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제 차차 스피킹 관련 영상도 하나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짧게 찍어 놨고요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주문 수량으로만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저희 매니저님의 그 수량 체크에 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주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최초 주문량 100권 이내로만 지금 딱 Threshold 문지방을 딱 막아 놓을 거거든요 리밋을 걸어 놓을 거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 어차피 분기마다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5.8 기출이 또 반이 바뀌니까요 그쵸? 그래서 미리 공부해서 계속 IELTS 부분을 롱텀적으로 혹은 쇼텀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Soldier! 군인도 땄습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군필이에요 저도 철원이라는 그 최전방에서 바로 GP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공부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군인이 아닌데도 그냥 학생 신분이거나 주부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좀 보시고 모티베이션을 받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현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스마트스토어 국내 구매를 못하세요 그래서 전자책 형태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카톡 패션 IELTS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매니저님이 상담해 주시고 구매 양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아카데믹적 토픽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